1분 뒤에 저희 티저가 뜬다고? 다른 멤버들... 나만 궁금하잖아 궁금하네요, 다른... 다음 친구들 그리고 저, 저 그것도 궁금해요 지금 몇 명인지 궁금해요 누가 누구 연습하고 있는지 멤버 수는 몇 명일지 같이 다 같이 연습하고 이제 뭐 월평도 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서로 이제 연생들끼리 못 보고 막 이런 것도 있고 심지어 그 티저 마지막에 이렇게 어떤 분이 보기를 뒤로 돌리시거든요 근데 진짜 누군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진짜 정말 많은 추리를 했는데요 결론 모르겠다 이제 드디어 진심으로 시작이다 이제 시작이 시작되었고 정말 놀랍다 그리고 저는 한국에서 계속 여기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을 벌인다는 거를 느꼈지만 항상 공공치 작전을 벌이시고 계신다고 들었거든요 24명이 공공치 작전으로 될까요?